이거 받고 세뱃돈 주세요! 킹왕 짱짱맨 마스터 절! 돈 먼저! 회전 회오리 절! 이 절 받고 떨어져! 짱김마나? 세뱃돈을 주지 않으려고 창고로 도망친 뾰족아빠 거기서 검은 그림자를 만나는데 이거야! 누구세요? 쉿! 조용히! 용사가! 엇! 아버지? 왜 창고방에 계시는 거예요? 이러다가 들키면 세배 당한단 말이야! 설마 세뱃돈 주기 싫어서 여기 숨어있는 거예요?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니? 네 엄마가 용돈을 코랄만큼 주니까 그렇지! 에휴 다 큰 어른이 쪼잔하게 이게 뭐예요? 그럼 어떻게 해? 세배를 받으면 세뱃돈을 줘야 하는데! 그럼 넌 여기 왜 숨어있는 거야? 아 그야 저도 세뱃돈 때문에요! 잠깐! 그러고 보니 나도 아버지한테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! 개꿀인데? 아버지! 이왕 이렇게 만난 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요 놈이 기습 공격! 아니 기습 전을 해? 하하하하 으챠! 너도 복 많이 받아라! 쌤쌤이다 요 놈아! 뜨악! 저를 따라 하시다니! 하하하하 아 아버지! 정말 치사하게 이러실 거예요? 어디 다 큰 자식이 늙은 아비한테 세뱃돈을 뜯어먹으려고 그래? 흥! 어림없다! 흐흐흐! 아버지! 하지만 이건 못 따라 하실걸요? 저도 뾰족이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! 세뱃돈을 달라는 쇼미더머니 절! 받으시죠! 하하하하 어? 아버지! 세뱃돈 받으려면 멀었다 요 놈아! 으악! 할아버지 몸이 이게 가능해? 아버지! 뭘 드신 거예요? 하하하하 흠! 한 푼도 못 줘! 나도 먹고 살아야지! 하하하하 엠퍼러 절! 저기! 할아버지 목소리다! 킹갑 절! 삼촌 목소리도 들려! 할아버지! 여기 계신 거 다 알아요! 삼촌도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! 순순히 세뱃은 받으시죠! 이건 못 따라 하실걸요? 킹갑 제너럴 절! 하하하하 너야 불러! 이거 나 받아라! 라킷세븐 절! 하하하하 이거 받고 세뱃돈 주세요! 킹왕 짱짱맨 마스터 절! 하하하하 꼭 못 줘! 회전 회오리 절! 이 절 받고 떨어져! 하하하하 하하하하 크하하 머리가 깨질 것 같아! 으하 머리가죽이 벗겨질 것 같아! 크하 뭐하시는 거예요? 삼촌! 할아버지! 하하하하 너무 처절해! 벼간 빼! 벼룩의 간을 빼먹을 순 없다는 듯! 하하하하 하하하하 크흐 눈물난다! 그냥 세배 안 할게요! 세바! 세배돈 바이! 라는 뜻! 하하하하 하하하하 organizz 해외 제모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좋아해요 찬 European